자 여러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청력을 보호하는 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저보다 좀 많이 드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청력을 잃어 가시는 분이 꽤 되시고 그리고 아 제가 저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들을 만나면서 청력을 보호하는 것이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뜬금없이 청력까지 다룹니까 이게 큰 과제입니다 제가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은 그리고 노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은 이 청력 관리를 잘하신 분들이 팁도 가르쳐 주거든요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아주 젊은 날 황성하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공 박사 저 양반이 지금 점점 요즘 들어서 귀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이 귀 뒤에 이게 헬관하고 관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관 부분들을 굉장히 이 귀 뒤에 혈관과 관련된 부분들의 마사지를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내가 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런 건 의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험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서양인들은 조금 민감하죠 이런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실험실에도 보면은 실험용 안개를 대부분 다 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우리 사이도 지금은 이제 많이 정착됐지만 아이들한테 머리 보호하는 기구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자녀들을 데리고 테니스 코트나 축구장을 찾았을 때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청력 보호대를 이렇게 착용하게 하거든요 안전도가 훨씬 더 우리보다 좀 더 민감하죠 민감한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기 한쪽에 난청 전문의가 말하는 청력 망친 의회의 장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난청 분야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난청 분야의 대가로 꼽히는 정성욱 동항대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최재형 세브란스 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 이분들은 참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대학에 계시는 교수가 되셨네요 다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거쳤은 분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사롭게 안 보이네요 의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죠 70세 3명 가운데 1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80세 2명 가운데 1명이 난청 환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젊은 시기에 과도한 소음 노출이 이 같은 노화성 난청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어폰을 쓰지 않습니까 이어폰 기능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어폰을 사용해야 될 때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꼭 사용해야 되지 않는 장소에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노화성 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유전적 취약성 그건 아마 귀구조 같은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피만 당뇨든 대사성 질환이 난청의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혈류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혹시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보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만 당뇨든 대사성 질환이 난청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의로를 잘 모르는 사람에서 어떻게 쓰겠는가 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듣는 능력이라는 것도 혈류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듣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청력이 나쁜 사람들은 인지능력의 대부분을 듣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대화할 때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카페나 대합실 등에서 주변 소음이 심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난청의 초기 정세인데 통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초기 정상 가운데 하나인데 청력은 조금 떨어지면 인지하기가 어렵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은 음량으로 TV를 볼 때 잘못 알아듣고 답답하다며 청력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 때 음량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폰 음량을 가능하면 사용을 많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폰이 애플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보세도 나오고 지하철은 시끄럽기 때문에 음량을 끝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청력이 크게 나빠진다 아주 중요한 정보인 거죠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외부 소음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걸 더 잘 듣기 위해서 청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청력에 손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보청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니까 많이 착용은 안 하죠 아무튼 간에 제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을 만나게 되면 이 기사 이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겠거든요 청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늙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대사성 질환은 특히 대사증후군은 혈액순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귀 주변에 혈액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원활한 혈액 공급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난청이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건강성을 잘 유지하고 듣는 능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어폰을 거의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제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에 노인들이 청력을 보호하기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음 노출 최소화 시끄러운 환경에선 청력 보호장구 귀막에 이어플루그 등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어린이들은 특히 많이 썼더구먼요 소음 방지 기구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네요 보청기 시장이 연한 4.40% 정도 증가하네요 노인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